10주년에 대해 한번 해볼께요 이것도 뭐 코너스이고 그런데 레이트러브라고 사랑의 미술이지만 꼭 찾아볼 수 있다라는 너무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나 그런 내용에 가사 꼭 저는 연진씨가 되게 스윙 리듬의 그런 곡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곡들 좋아해서 즐거워 듣고 또 집에서 많이 힘내려고 하는데 항상 되는 생각이 이렇게 즐거운 음악을 할 걸 왜 나는 왜 다른 음악을 하고 있지요? 아니요 삶아지게 즐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밝은 느낌이 있어서 하는 곡인데 항상 솔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결국에 당신은 찾을 거예요 보이려오듯 보이려오듯 당신을 안아줄 사랑을 그때가 올 때까지 향숨은 잠시 거둬도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삶은 것 어쩜 다 그런 거예요 조금 느려지고 뒤처지면 어때요 당신의 사랑도 그렇대요 어떡하면 그대 만날까 애써 봐도 어디 있나요 짜증내고 지쳐 버렸죠 웃어대고 어이없어 그만 이제는 나도 기대 안해요 어딜 봐도 그대 없어 누가 나를 이해할까요 내가 날 안아주는 수밖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요 어느 날 당신은 찾을 거예요 보이려오듯 당신을 안아줄 사랑을 그때가 올 때까지 한숨은 잠시 거둬도 모르도 어떡하면 그대 만날까 애써 봐도 어디 있나요 짜증내고 웃어대고 이젠 나도 기대하래요 어딜 봐도 그대 없어요 누가 나를 이해할까요 내가 날 알아주는 수밖에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는 걸 어쩜 다 그런 거에요 조금 느려지고 뒤처지면 어때요 다시 내 사랑도 그렇대요 그러니 조금만 견뎌봐요 포기하지마요 그때는 연진씨한테서 이걸 불렀어요 극한지 이것까지만 알죠 심어지만 알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기 3집 앨범에 있는 만남이라는 곡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